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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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메뉴는 짠 명란 명란 크림 파스타 완전 맛있는 거 으 으 아 으 으 으 으 t2 Private 반이나 올라간네요 흡x 반위란ERE 4 화니 효과 만점 바쁘다고 일해야 된대서 일단 일하고 저는 넷플릭스 보려고요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그렇게 엄청 맛있진 않아요 수과감 토마토가 훨씬 맛있어 그렇다고 엄청 시지도 않아서 다행히 신고보다 이게 낫다 어이 어디가 남편은 오리엔탈 드레싱 이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올리브오일 이 소스를 좋아해요 올리브오일 한가득 달달한 거 꿀 넣어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에마 냄비는 그냥 안 끊고 해 헐 이게 웬일에 탔어 어머머 타고있는 식으로 어머 어머 제시 감시를 이거 되게 쉬운 파스타인데 왜 이렇게 된거? 나 뭐한거야? 크림소스를 아 이거 어떡할거에요? 주와아아 한가득 섞어주면 끝 쪽파도 넣으면 맛있는데 쪽파 없어요 명란 프림파스타 나 명란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어떡하지? 남편 먼저 갖다줄게요 현무양천에 나는 우유를 좀 부어야겠다 내가 명란을 너무 많이 부었어 이 정도? 응 응 괜찮아 섞어봐 짠맛과 탄 맛이 아주 조화를 이뤘어 책 가져가 그럼 나도 나도 우유를 좀 더 오늘의 혼밥 아주 근사하네요 저는 어제 보다만 경성 크리처를 볼 거예요 잠시만요 오우 어서 오우 여호 다 갱 바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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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미시간 날씨가 이상해요 왜 눈이 안오는거죠? 이제 1월인데 이렇게 눈이 안쌓인 겨울은 처음이에요 언니가 또 선물을 갖다 놓고 갔습니다 와 와인컵이다 이거 내가 진짜 너무 갖고싶었던거 너무 이쁘다 엄마꺼야 엄마꺼 다 탔어 작업자 간식은 베이글에 크림치즈 발라주려구요 아 쪽파가 있으면 쪽파 크림치즈 만드는데 쪽파가 없네 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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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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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킨거 한께 토마토 스크랑 베이글 아 무거 어 오늘 점심은 순두부 계란탕 해먹으려구요 오랜만에 달걀 부자입니다 달걀 부자 달걀 한가득 그리로 그리로 곰곰 곰곰 오늘은 1은 1순두부예요 오! 너무 많이 넣었어 조금 꿀 오! 넘치겠네 넘치지 마세요 끝 완성 화가 없었어 비주얼이 별로 뜨거워서 못 먹겠다 얼큰하게 먹고 싶어요 갑자기 고춧가루 좀 더 고춧가루 오늘 점심은 해초샐러드 해초 비빔밥 해먹으려고요 고춧가루 지난번에 이거 물에 불리는 거 모르고 그냥 했다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더니 물에 불리고 하는 거였어 살짝 3,5분 정도 고춧가루 뭐하는 거죠?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왜 안 떨어져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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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밥 하나는 모자라서 햇반 돌리고 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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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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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통 덜 시간이 없어요 가득 한가득 고춧가루 큰일 patriarch 완성 완성 애초 반집해 아이 참 애초 가득 진짜 입맛 없을 땐 비빔밥이죠 너무 맛있어